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7일날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답방을 위한 여건으로서는 남북 청도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건강산 관광재개 사업, 접견지역 협력 등 대북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일각에서는 떡줄 사람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희망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1월 1일날 신년사에서 김정은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이게 좀 이상한 김시회가 느껴집니다. 사실 4.15 총선은 김정은 서울 답방 한 방으로 그냥 뒤집어버려 줄 수가 있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협의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된다. 남북관계 진전과 더불어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다. 과속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김정은이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 확실히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4월 15일 총선 이전에 한 번 방문하면 그냥 게임은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문 대통령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 의지와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북협력의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협력을 더욱 정진시켜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개선 공단과 건강사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뭔가 남북 사이에 접촉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전개할 의향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다음 질문은 신년사 배경입니다. 1월 6일자 공병호TV는 청와대 불화에 휩쓰리다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김현종 2차장하고 문정인 특보이자 문정인 특보의 제자 연체대 교수로 있는 46살의 최종근 비서관 사이에 갈등과 알력과 분쟁을 다뤘습니다. 최종근 비서관은 문정인 특보와 노선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 설령 마찰을 좀 빚더라도 남북관계를 위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적극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일종의 대북 유화정책 대북협력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입장은 청와대 운동권 출신들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현종과 최종근의 갈등은 노선 갈등이지 인간적인 부분은 훨씬 더 비중이 낮다고 봅니다. 한미관계와 대북관계를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과 원천은 한미관계와 대북관계의 노선과 철학과 관련된 이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확실하게 대북 제재 현실론이라는 제약 조건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김현종 이차장의 목소리는 크게 줄어들었고 대신에 최종근 류의 남북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게 반영이 된 겁니다. 남북 교류 합성화를 주장하는 그런 부류의 인물들에는 최종근 그리고 문정인 특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뒤에 다수의 청와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 대북 제재 현실론 보다도 대북 교류를 주장하는 쪽에 혼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정치적 의사가 개입하지 않았나에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자원에서 자주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인물로 알려진 문정인 특보는 1월 6일 날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미국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실패할 경우에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한미관계가 순항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남북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청와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노선을 달리할 때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재 카드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이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상식 수준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시도 때문에 또다시 한미관계가 경량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됩니다. 가슬입니다마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가슬 가운데 하나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미관계와 김정은의 동향과 현재 집권 세력과 종선까지의 행보를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